원상법 원상법은 안 하시나요? 제가 하는 게 원상법이죠. 원상법에도 두 가지가 있죠.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는 원상법이 있고 사물의 현상을 읽어내는 영적인 이치를 읽어내는 원상법이 있고요. 육군의 세계로 보는 투시나 각종 그런 천안통, 천이통 등으로 천안통, 천이통도 육군이죠. 보거나 색깔로 보거나 소리로 듣는 거죠. 육군적인 원상이 있어요. 저는 육군적인 원상은 가끔 하늘이 보여주는 것만 봐요. 제가 불어보진 않아요. 불어보는 법도 연수분의 전에 했었습니다만 아닌 것 같아서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하늘이 필요하면 보여주십사 하고 본부법을 바꿨어요. 영적인 원상, 영적인 사물의 이치를 읽어내는 쪽으로 전환해서 그 부분에 제 전공이 그쪽이죠. 현상적인 원상은요. 사물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원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 읽어내는 걸 제일 중시해요. 돌아가는 이치 알아내는 거. 그럼 끝나요. 제가 양심 알아낸 것도 그 원상으로 알아낸 거예요. 인간의 본판이 어떻게 생겼을까. 원상이 뭘까. 어떤 게 가장 올바른 원형의 모습일까. 그게 근본 원리예요. 이니지 맞아야지 사람이다. 보편 법칙.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십사조 실천지침 지켜야 사람이다. 그게 원상이에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원상은 내가 지금 이 모습 하기 전에 전생에 뭐였을까. 전생에 뭐였으니까 이 모습이 나왔을까. 나의 근원이죠. 전생도 나의 근원이죠. 시공 안에서 근원을 추적하는 원상이 현상적 원상이에요. 혹시 물어보시는 게 현상적인 원상이라면 그거는 제가 별로 전공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참나가 자꾸 보여주거나 해가지고 제 전생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낸 건 있지만 전공으로 파는 건 아니니까 참나한테 맡기면 필요한 정보 필요한 원상에 대한 정보는 알아서 주신다. 제가 꼭 알아야 될 정보는 알아서 주신다. 원상법으로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죠. 원상 안 하고 어떻게 과학, 의학기술 연구하겠어요. 과학자를 또 나름의 원상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체의 본래 모습은 뭘까? 뭐가 건강한 모습일까? 병증은 그 건강한 모습이 어떻게 해서 병증을 일으킬까? 당연히 원상이죠. 그러니까 원상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약에 과학이나 의학을 연구하면 더 획기적인 발견이 나오겠죠. 즉 참나 안에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면 보살들이 많이 등장하면 당연히 도움받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지금 과학자, 의학자 지금 물질문명의 첨단에 서 계신 분들도 제발 몰겐자 하시라는 거예요. 몰겐자만 하면 원상법 닦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가 더 잘 알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호흡, 호흡, 기운 충만하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내가 활성화됩니다. IQ가 좋아졌나 싶을 정도로 활성화됩니다. 찰나 찰나 순간적이더라도 이해력이 확 증폭하니까 활용해보세요. 자세히 알아보면 이해력이 확증ED 일단 최선의 인식으로 감성되고 어떻게 하는지 감성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